네 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네 2년 6개월 만에 망고라는 곡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9월 12일에 공개되는 저의 신곡 망고는 남녀간의 복잡한 연애 심리를 과일 망고에 기울을 한 독특한 곡인데요 들을수록 중독성 있는 곡이니까 KK박스 플레이리스트에 꼭 넣어서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혜민의 망고는 KK박스에서 네 지금까지 컴백을 앞둔 혜민이었습니다 안녕 시간낭비말고 지적되지 말고 맹고